따라하는 생활 영어의 첫걸음 의문사입니다.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?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요? 너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야?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?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요? 여기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인가요? 이 작품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? 저녁에 나와 함께 식사할 사람은 누구인가요? 당신의 최고의 친구는 누구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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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인이ocr dando는 고대 수는 누구세요? Who would be the most suitable person to take on this task?